안녕하세요 꼼나나 박재희입니다 저는 오늘 프랑스 파리 로레알에서 진행하는 컬러트로피라는 국제적인 컴피티션 대회가 있어요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컬러에 대한 테크닉을 마음껏 파리에서 제출하는 건데요 거기에 샘플링 작업을 제가 진행하게 됐어요 아시아에서 앰버서더 한 명, 유럽에서 한 명, 미주에서 한 명 이렇게 한 세 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서로 노력하고 좋은 모델도 구하고 여러가지 작업을 진행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스케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빠무리 작업은 100% 다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룩북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컨텐츠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별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다고 그런 모습 보여 드리려고 영상 공유하는 거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룩 촬영한 거 포토샵까지 마무리 되고 공지되면 제가 제 인스타나 다른 곳에 공지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있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